자,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렌지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All around world, 전세계 도처에요. Around 하면은 전역 혹은 곧곧 도처 이렇게 다 사용됩니다. 전세계 도처에서 유명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들이 are not all the same. 항상 같은 것은 아니,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봅시다. two of the world's favorite oranges. 세계에서 유명한 오렌지들 중 두 품종을 한번 봅시다. 발렌시아 오렌지입니다. 발렌시아 오렌지들은 그들의 이름을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도시에서 따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실제로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are from are from도 이거는 be from인데 be from 되고는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나옵니다. 라는 얘기죠. these oranges 이 오렌지들은 얇은 겉들과 그리고 약간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렌지들은 감사합니다.